오! 역시 나는 당연히 상위권이지! 성격 시원시원하지, 센스있지, 재밌지, 크크! 엇? 내가 하려던 얘기 뺏지 마라! 역시 내 끝없는 매력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지, 크크! 크크, 다들 아주 신이 나셨구만! 그러게, 크크. 근데 이성에게 인기 많으려면 일단 얼굴이. 거기까지만 말해래. 하하하. 솔직히 이번 순위는 여기가 딱 좋지. 인기 너무 많아도 골치아파, 크크. 크크 맞지? 근데 난 평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순위가 높네. 너 대체로 친절하고 말투가 다정하잖아.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. 생각해보니 여기 엔틱 빼면 나름 따뜻한 사람들 아니냐? 크크. 어? 엔틱도 나름 다정하고 따뜻한 면이 있다고? 편견이 심하시네. 하지만 모두한테 그러지는 않잖아. 아, 그건 맞지. 크크. 난 그냥 순위만 하면 80% 이상은 다 평범, 평균, 노멀이네. 그럴 바엔 유형만 나오고 나는 안 나와도 되지 않나. 집에서 쉬게. 어, 나도 대고 가. 크크. 나도 실례, 나도 실례. 내가 평범하다는 건 별로 납득되지 않는군. 크크크. 그래도 엔틱보다 위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음? 아, 크크크크. 그렇네, 그렇네.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. 크크크. 뭐 인기 있든 없든 별 신경은 안 쓰는데. 왜 저 사자놈이 나보다 위인 거야? 야, 너도 여기 서 있어. 크크크 싫은데. 나보다 인기 없는 애랑 말 안 해. 저, 저 자식이. 너 은근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, 크크크. 아, 동성한테 인기 많은 순위면 내가 상위권인데.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랑 잘 통하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주이어서 관심 없음. 그냥 이 순위 자체가 의미가 없음. 그냥 예쁘고 잘 생긴 게 최고임.